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 67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봉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갑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이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성장한 작년이 되면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해가 되면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고 효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부모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진 그때에는 부모가 계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어려울 때 또 전사하고 가장 어려울 때 장모님과 한 6년 같이 살은 적이 있는데 정작 목사되고 복음을 누릴 때쯤 되니까 장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장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어주고 왜냐하면 6년 동안 장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저를 눈치 준 적이 없거든요 가장 힘들 때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여기에는 마태봉 26장 8절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이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지만 예수님의 참 의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무리들도 보게 되어지고 제자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참된 이해라는 제물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금 그리스도 반대되는 삶입니다 보금 그리스도 반대되는 삶 또 반대되는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금 그리스도 반대되는 삶 반대되는 이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요즘 그런 단어들은 안 쓰지만 보금을 방해한다 그리스도를 방해한다 그런 단어를 전에 많이 썼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신방을 쭉 몇 군데 이렇게 그냥 세 군데를 하게 됐어요 환자 이렇게 신방인데 한 분은 60대 후반 되시는 분을 벌써 한 몇 번째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환자 되시는 남자분은 다니지 않습니다 볼신자인데 아주 이렇게 얼굴도 위트 있게 생기셨고요 남자가 본 제가 봐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신촌 세브라운 서평으로 갔을 때는 안 믿었을 때예요 사돈 되시는 목사님도 전도하고 주위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예수를 안 믿던 분이 뇌 쪽에 종량이 생겨가지고 암 선고받고 수술 전에 저를 통해서 보금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수술 이후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도 더워서 세브라운 서해에서 퇴원해서 며느리 있는 집에 밑에 며느리 집이고 옥상에 방에 있는 데서 계시길래 신방 갔다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 속으로 진작 그렇게 믿으시지 그런데 어쨌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보금으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완강하다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전사님이 단학방 하시는 분인데 천주교분인데 우리 어떤 권사님 친구분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아내 되시는 분도 천주교고 남편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주제원을 읽다가 그분도 암으로 그분은 상태가 더 안 좋더라고요 일산 암병원 갔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하루하루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분도 이렇게 보금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전사님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받으시고 제가 신방 예배 드리는데 말씀 가지고 끄떡끄떡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왔죠 그리고 또 어제는 30대 초반에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또 한 번 갔어요 전에도 한 번 갔었는데 저녁에 갔을 때보다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괜찮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거기도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통해서만 살고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권사님이니까 아마 못돼 신앙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수면 통증 완화자리니까 거의 이렇게 졸고 이렇게 졸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우리 주일 메시지 듣고 정리하기도 하고 아주 직장도 괜찮은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그런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신방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99%, 100% 불가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불가능이 강으로 바뀐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라 그리고 이 통증과 누구도 형량할 수 없는 저는 목사지만 메시지 하지만 그런 통증까지 안 가봤다 차라리 한나라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통증과 그 어려움 두려움 그것은 상식이 3장과 보금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일은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보금을 체험해라 이렇게 암연하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글 보면서 저는 이제 마태보금주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이 보면서 마태보금주 쭉 준비하면서 2심 중에 보면 보세요 보금에 반대되는 삶이 보금에 반대되는 생각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심 중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함이라 내 장례를 이함이라 또 6월절날 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8절에는 제자들이 붕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하여 또 마가보금 14장 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 여자를 칭망하는지라 여기 마태보 2심 중에 보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요보한 보금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름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세 군데 이렇게 신방감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보금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 못 누리면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인간의 모습 보면서 나도 철이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보금 그리스도를 유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금 그리스도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어쩌면 저도 이 보금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보금의 깊이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요한복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보금 전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석에 적게 되어주고 그냥 경험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장례를 취하게 되어주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르를 살린 그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라면 예수님이 자기 죽은 동생 나사르를 살린 것도 체험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 집에 자저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미 그냥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자기 오빠가 왜 죽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난 그 축복이 뭐며 다시 말하면 이 보금과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을 다 이해하고 체험한 체험 가운데 이 헌신을 한 거거든요 자기 동생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게 아파도 힘든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보금 얼마나 깊이 체험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항목과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간증도 있고 날마다 그 은혜도 있고 그 감사도 있고 그 헌신도 있고 이 보금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 마리아는 절대적인 은혜와 감사와 헌신이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자들은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런데 무슨 애들을 이것으로 허비하느냐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창식의 3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예 가룬여단은 이완모 12장 4절에 가룬여단은 낮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 한 날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처럼 선한 목자 나는 싹꾼 아닌가 두 번째 왜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침이니까 안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렘던트 대회 지금 진행되는데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렘던트 대회 인도네시아 캠퍼 다녀오면서 우리 김용미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김용미 권사님이 인도네시아 20년째 계시잖아요 후대가 이민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후대가 이민 간 후대가 복음 모르면 렘던트 모르면 그런 이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남은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남은 자다 여러분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선교 모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할 수도 있다 인민 가서 참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요 우리 정의성 교사님도 처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차세대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되고 있잖아요 우리 김용미 권사님 딸 또 호성에도 있어요 호성이 호성에도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제 호성에도 많이 복음 안에서 황립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표현을 왜 했었냐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망과 전도에 대한 열망과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이 말 속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신분 고의시화를 막론하고 복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불신자는 겨를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당장 그렇게 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흉내내도 하나님 사모님의 축복을 의리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전도문 열리게 해주세요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당장 안 열린다 할지라도 마음은 보통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복음으로도 갔다는데요 전도문 너무 많아가지고요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서둡시켰어요 얼마나 현장이 많이 열리는지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더워서 너무 현장이 많이 열려서 절제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전도문 열리게 해주세요 불신자는 누구 관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왜? 아메? 아메? 아메 안 알려주세요 나는 이 복문 마태복음 20장 보면서 그래 혹시 내가 이런 거 아닌가 제자들처럼 붕괴하여 이 마리아가 복음을 위한 열망과 전도의 열망과 선교의 열망과 그리스도가 자기 형제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수다보고 있는 이 여인이 헌신했던 여인이 속에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전도에 대한 무관심과 삶에 대한 무관심과 죽어가자 가는 이거에 대한 마음이 없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랩런트 리더 수련회하고 랩런트 데일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이 한 명이 랩런트들이 해외에서 오는 랩런트는 소중하거든요 그 비행기 몇 시간 또 멀게는 열 몇 시간씩 타고 오면서 그 심들면서 캐리어도 다른 데 놓고 더운데 은혜 받으려고 랩런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이 랩런트가 소중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랩런트들이 거기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동영상으로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흐름을 그냥 유목사 메시지도 보시고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50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한봉 6장 28절 29절 이번 주 말씀처럼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에베스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깊이 그 사랑의 넓이 또 깊이를 충만하게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의 기초여 기반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태문 28 7장 24, 2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터위에 세우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넓이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성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